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우리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세계 최고의 AI 채치 PT 이 채치 PT가 1천 달러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의 소액 투자자한테 최고의 알트코인 5개를 제안했다네요. 이 채치 PT가 투자 분석을 위해 나온 AI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채치 PT가 동작하는 방식이 인터넷에 세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게시물, 모든 뉴스, SNS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가공한 다음에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채치 PT가 추천했다는 거는 정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주목도인 거죠. 그래서 주식보다 코인은 이 AI의 예측이 그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최고의 AI 채치 PT가 추천한 코인 빠르게 해볼게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이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이 대규모 강세 랠리가 온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몇 명은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강세 사이클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 반간기 이후 9개월, 이 9개월 뒤에 사이클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불장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코인이 주류 자본으로 편입된 다음 처음으로 만든 불장이니까 그 전에 없던 예상이 안 되는 불장이 온다고 저뿐만 아니라 해외 분석가들도 이거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소액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그 5위, 일렉트로늄입니다. 모네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하드포크된 코인인데 이 모바일 송금, 모바일 결제용으로 나온 코인이에요. 100만원이 있으시면 그 중에 10만원 일렉트로늄 사 놓으시라는 거죠. 4위는 시야입니다. 코인 관심 있으시면 시야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인 거죠. 100만원 중에 15만원 투자 권장을 한다네요. 3위, 다들 아시죠? 비트토렌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 트론과의 결합성, 트론의 연관줄 아는 것만으로도 갖고 있을 가치가 충분한 코인이다. 100만원 갖고 있으면 여기 20만원만 여기 들어가시라는 거죠. 이 채치피티도 저처럼 비트토렌트는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2위, 홀로입니다. 어? 시야랑 비트토렌트는 아는데, 홀로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얘가 뭔 2위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홀로가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트론과 비슷한 포지션인데 이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자는 뜻으로 100만원, 그중에 25만원을 여기 넣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 채치피티가 절대 주사위 굴려서 코인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거, 가장 관심이 쏠려있는 것들을 다 추리고 추려서 결론 내주는 거니까 이 홀로에 시장 관심 더 쏠려들 가능성, 여기에 배팅을 이만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럼 채치피티가 추천하는 최고의 코인, 1위 코인 누구냐? 당연히 시바이누입니다. 100만원 있으시면 진짜 딱 30만원만 시바이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왜 이 수많은 코인 중에서 시바냐? 강력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가장 많은 팬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동향과 커뮤니티 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장 가능성, 이게 엄청 크다는 거죠. 이미 시총 11위예요. 대형 코인인데 아직도 폭등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이 시바가 그전에 어떻게 떴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2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인으로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원 정도? 그거 빼면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이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천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 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 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두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것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자한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 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 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